꼬마 말레이동과 친구들 오늘은 친구들이랑 이동동물원에 왔어요 저 새는 사람 말을 하는 구간조래 사람 말을? 안녕 반가워 난 차탄이야 안녕 반가워 차탄 우와 진짜 한다 난 황장군이야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생겼지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하면 벌받아 뭐? 내가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알아보다니 대단한데 저 곰은 재밌게 생겼다 그건 말레이곰이란다 자 곰아야 제주를 보여줘야지 으음 어서 으음 어서 우와 잘한다 어때 신기하지? 그런데 너무 슬퍼 보여 힘도 없어보이고 곰이 아픈 거 아니에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조용히 못해 너 밥 안준다 때리지 마세요 잘 못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혹시 동물들 때리세요? 어머머머 내가 왜 동물들을 때리니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하면 벌받아 조용히 못해 진짜 그리고 너희들 동물 때린다느니 아파 보인다느니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집에 당장 가 아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서 데려가. 오늘 새벽 이동 동물원에서 꼬마 말레이곰과 원숭이, 구간조가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 오제 봤던 동물들이다. 원숭이나 구간조와 달리 말레이곰은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어? 누구 맘대로 방송하는 거예요? 말레이곰은 금방 잡을 거니까 이런 뉴스 안 해도 돼요. 곰을 잡을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건 제가 이렇게 엄마 말레이곰 탈을 쓰고 유인을 한 다음에 마취총으로 탐 끝. 끝. 오호, 첫탄. 오랜만이로구나. 이러다 얼굴 잊어버리겠구나. 오늘은 어떤 일로 불렀는고? 꼬마 말레이곰이랑 원숭이 구관조가 동물원에서 탈출했는데 좀 구해줘. 사장이라는 아줌마 좀 이상해. 고연지고. 걱정마라. 내가 찾아주마. 아, 이왕이면 우리 동물 카봇들도 불러주겠느냐? 동물 카봇? 알았어. 어? 드룹, 우가 봐. 너희는 땅에서 말레이곰을 찾거라. 난 자탄과 같이 하늘에서 찾겠노라. 우가, 우가! 빙가이즈, 이글모드! 과일이 왔어요. 맛있는 바나나, 사과가 왔어요. 우가! 어 저기 있다. 꼬마야 이리 와. 나 엄마야 엄마. 니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있어. 그렇지. 조금만 더. 어? 어 저기 말레이 곰이다. 도망간 말레이 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곰이 좀 이상한데. 진짜. 절 쏘면 어떡해요. 다 잡았는데. 죄송합니다. 진짜 곰이 드라이구.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요. 아이고 진짜. 아 저쪽으로 도망간 곰이 진짠가봐요. 아 혹시 이쪽에서 작은 곰 못 보셨나요? 원숭이랑 구간조도 있는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아 잠깐만요. 거기 좀 사보세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어요. 으어? 이상한데. 으흐? unch媽. 으악. 으아 형. 으악. 뭐, 우리 편이라도 빨리 타라면 돼. 안녕, 반가워, 차탄. 우와, 날 기억하는구나. 왜 도망쳤어? 차에 치이거나 사람들이 총이라도 쏘면 어쩌려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고? 너희들은 숲에 있다가 잡혀서 이 동물원에 오게 된 거라고? 킹가이즈, 어떡하지? 나 동물에 쏘신 킹가이즈. 이런 사실을 알고도 참으면 안 되지. 누구세요? 마취양께서 어지러운데 뭐예요? 웬 선물 상자? 누구야! 누가 장난을 치는 거야! 바로 우리다! 어머머머,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동물이! 당장 잡아주지! 으응? 으응? 으하하하하! 그지간 마취총 따위에 우리 갑옷들이 쓰러질 것 같으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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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응? 유 Drum! 당장 동물들을 풀어주나! 무겁き testimony 흠, 이럴 수가. 킹가이즈두, 이글보드.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동물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뭐야? 동물들 생명을 걸고 그런 말을 하다니? 킹가이즈두, 이글라이 레이저! 으아악!! 잘 할 수 없다 봐! 킹가이즈두, 가요,ины! 동물들을 괴롭히는 자, 도저히 육수할 수 없다. 잘 가라, 로이! 달려가! 고맙긴. 동물들의 소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건... 모두 준비! 동물들 집으로! 인간 지동! 킹가이즈와 우가바, 트루 덕분에, 이유도 모르고 잡혀온 동물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아, 미안해. 그리고 이제 모두 행복해야 돼? 동물들아, 미안해. 다행히, 있을지 가니까요. 중간에 fun가nia가.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 계속 بال장난이 없었고요. 도리하여, 미안해. 통화이 안 되기 때문에 침에이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